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짝기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엄마 찬스! 저희 집에 엄마가 오셨어요. 그래갖고 어제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아직도 계시는데 아침을 먹고 엄마한테 제가 참치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해서 엄마가 끓여주셨어요. 이거는 벵어포, 이거는 열무김치,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전부 다 엄마가 가지고 오신 것들입니다. 엄마가 해주시고 엄마가 가져다주시고 이 김은 냉장 냉동실에서 꺼내왔고요. 먹방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엄마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잠깐 보고 올게요. 엄마 지금 뭐 해주는 거야? 다인이가 참치찌개로 먹고 싶다고 해서. 다인이 참치찌개 해주는 거지. 맛있게 해줘요? 맛있게 해줘요. 다인이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. 엄마 자꾸 앵글 밖으로 나가고 있어. 그래? 앵글이 어딘지? 청약볶이 손 조심해. 얼굴 만지잖아. 나는 김치찌개가 끓여야 맛있어요. 우리 김치찌개는 김치가 익혀야 맛있어. 그랬어. 마지막으로 치즈 같은 것들에 Rule 기름? 엄마 기름 넣어야 맛있어 나도 기름 다 넣어 다진마 이거 좀 짜줄래? 국물은 안 넣어? 고춧가루 옛날에 우리 송개 배울 것 같고 엄마가 이거 해주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치? 나 고민 없게 지금? 나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 맛있겠다 오랜만에 엄마가 한 끈 참치찌개 먹네 맛있게 돼야 할 텐데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우리가 이미 맛있게 먹게 맛있어져라 이렇게 딸을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딸을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사랑해요 우선 깔라만 샷님 먹고 밥은 그냥 흰쌀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아우 우선 찌개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지 이거지 맛있다 아우 아우 역시 엄마 감자 맛있다 김치 여러분 김나고 있어요? 응 진짜 맛있당 으 으 도화 정말 제가 온건 비교도 안 되게 맛있어요 art 팥팥 camper 김치 아 이렇게 해갖고 엄마가 묻힌 시금치 나물이 되게 어렵던데 어떻게 간을 딱 맞추지 배고파 아 맛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죠 주로 월악산 송개개국 주로 저희는 휴가를 갔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항상 참치찌개를 해주셨어요 참치김치찌개를 그러면 계곡에서 막 놀다가 엄마가 해준 참치찌개를 먹으면 세상 꿀맛 최고였어요 지금도 좋지만 저도 그때 생각에 가끔 해먹는데 진짜 그때만은 맛은 안 나거든요 엄마 같이 살자 내가 잘할게 네 알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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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점심으로 영상 찍으려고 traverse 엄마랑 또 고기 거 먹으려고요 고기는 조금만 먹어야지 살찌니까 그럼 이 아 진짜 좋다 포슬포슬 감자랑 참치 그리고 김치 청양고추 있는데 와 요이 맛있겠다 최고 너무 시원해요 으음 엄청 맛있다 진짜 아 뜨 김 싸먹는 거 진짜 맛있어요 아유 따르다 시금치 주세요 참치 참치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엄마 밥은 최고입니다 그런 애포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아침 먹고 가랄 때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녁에 또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서 엄마랑 신랑이랑 같이 떠먹지를 못하거든요 감기 옮길까봐 그래서 이거는 남겼다가 제가 저녁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